오늘의 게임, 가라델 서바이벌이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튜토리얼 먼저 해볼게요 요 뭐야? 아 이제 이렇게 기다렸다 하는거야? 이런거 막 조합도 할 수 있나 보네 거리 유지해서 한 대 마네킹 부시기 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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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야 뭐야 돌면서 때리는 거 뭐야 오케이 다음은 슈퍼히어로 650데미지인데 이거 예고르라고 돼 해보겠습니다 바로바로 떼인다 잠깐만 오 출현이다 아씨 도망가잖아 마무리 자 그 다음은 무기사용 아 일정 횟수 이상 우와 뭐야 돌리는 거 뭐야 파 오케이 깨졌다 아 이렇게 깨지는구나 야 이거 겁나 겁나 이거 잘하는데 이거 모션이 살아있네 이렇게 이렇게 됐고 아 뒷차기 아니면 북붙치기 할 수 있는데 뒷차기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콤보가 되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뒷발차기구나 파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런거 좀 먹고 깨졌지만 괜찮습니다 기다렸다가 하나 둘 탁 하나 둘 탁 하나 둘 탁 하나 둘 오 하나 둘 탁 어 뭐야 아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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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왔다 오 뭐야 여기 살아남아라 무도각 이렇게 이제 하면 되나보다 잠깐 이제 무기가 되게 많거든 이런거 무기나 이런거 되게 많이 사용하면 패시브가 붙네 좀 볼까 이렇게 열려있고 각각 조건을 깨면은 더 많은 약간 요 무슬을 배울 수가 있네 어 뭐야 아까 나 다 봤는데 다 없어 다 없어 일단 그냥 게임 먼저 시작할게요 업그레이드는 뭐야 아 이걸로 하는거야 권총 뭐야 수가공인데요 슈퍼 마켓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초반에 이런거 날려가서 해야돼 바게트 들고 뭐야 이것도 얘로 때려 얘는 한번 때리면 사라지네 아 이렇게 죽고 죽어 오우 야야 앞뒤로 있는데 치명펜 에미지 할게요 죽이고 죽이고 어 야야야야 죽을뻔했던데 먹으면서 튈게요 아 아 와 야 앞뒤로 있어 앞뒤로 있어 레벨어 오 야 후라이팬 들었다 킥 복부치기 복부치기할게요 이게 훨씬 더 나아 이게 반경이 너무 좁으면 힘들어 자 빠따 맞아라 빠따 맞아라 빠따 맞아라 하 회오리 빠다 하 하 회오리 빠다 회오리 빠다 아 오케이 오케이 개사기인데 저 무기같은게 사기네 잠깐만 생명력 죽기범위 무기데미지 무기데미지 아 아 하 하 차아 복부치기 오우 하 도망갈게요 이런거 좀 날리면서 하 하 복부치기 하 복부치기 하 하 복부... 어우 야야야야야 죽을뻔 차아 복부치기 잭 복부치기 와 와 레벨어 겁나 많이 되네 어 어 강타 강타할게요 강타를 여기다 이렇게 하 우와 야야야야 물건 다 쓰러지는데 이거 맞아? 오우 야 겁나 세졌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돈 좀 먹으면서 레벨업하고 어 힘 위무장타기 때문에 경험시작동이야 여기로 할게요 지금은 이게 오우야야 오 쟤 좀 세다 오우야 오우야 지금 저 테두리 있는 애들이 좀 세네 하 하 하 하 하 하 오우케 케이스 열어봅시다 야 뭐야 이거 뽑기야? 행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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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 됐고 저 뭐냐 이빨 강냉이 얻었습니다 강냉이가 얻으려면 저걸로 녹아다 하는게 좋네 상자로 하 하 야 일로와 가자 야 이거 겁나 세 하 체력 재생이랑 행운이랑 아 복부치기 이거는 강화할게요 이게 훨씬 세 오 피했다가 기다렸다가 날리고 오 애들 그냥 한 방에 쓰러진다 파 파 파 파 파살 파세 파세 파 파세 파 파세 파 파세 야 이것만 해도 이기겠는데 돌려차기 로우킥도 괜찮은데 돌려차기 한번 해보자 어떤 느낌이지 로우킥 맞다 돌려차기지 돌려차기 오 야야 쨉 복부치기 돌려차기 쨉 복부치기 강타 후려차기 쨉 복부강타 돌려차기 돌려차기 뭐야 이거 뿅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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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레그로 또 됐다 타격범위 타격범위지 당연히 이게 훨씬 더 하 오 찹찹 돌려차기 하 쨉 복부강타 돌려차기 쨉 복부강타 돌려차기 쨉 복부강타 돌려차기 어우 야 죽겠다 돌려차기 쨉 복부강타 돌려차기 쨉 복부강타 오 범용성 치명타 치명타 돌려차기 쨉 복부강타 범용성 오 와 야 돌려차기 와 야 안죽어 돌려차기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때릴 때는 살짝 무적 타이밍이 약간 있어 하 총새치다 이 녀석다 오케이 오케이 로우킥 로우킥 하나 하자 로우킥을 여기다 할게요 총새치 공격 총새치 빠세 총새치 공격 어우 야 깨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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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야 로우킥 방금 봤어? 야 얘만 소리가 좀 달라 일단 이거 날리고 범위공격존 빗자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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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오케이 때리면 돼 어 성태효과 지속지 너무 무리겠는데 치명타 확률 한번 올릴게요 차차차차 로우킥 후려차기 오 야야야야야 피기 엄청 많이 깎여 잠깐만 돌려차기 한번 더 오 야야야야 오 야야야야 오 야야야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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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다다 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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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졌어 벌써 깨진다고? 오 오케오케 조명샷 오야 벌써 깨져 야 안돼 죽겠다 오 이렇게 해 날려 날려 겁내 날려 오케오케 이러면서 쏴면 돼 오 오 오 야 너 뭐야 이거 던지는거 아니네 아 비켜 비켜 이 녀석들아 오 오 아 와 으악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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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오와 야 시원시원하다 오 깨졌 아 잠깐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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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던지는거 아니네 아 아 아 저기요 이거 맵이 넓네 의외로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죽어 넉백이 쎄다 얘는 땅땅땅땅 땅땅땅 땅땅땅땅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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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 죽겠다 죽을 뻔했네 이렇게 복부치기 한번 더 강화 3레벨 와 저 뭐야 저 죽어 레벨업 좀 합시다 날려 이거 막 던지면서 뒤로 빠져야겠다 내리시고 자세 오케 간다 조명샷? 조명샷? 아 벌써 끝났어 와 잠깐만 권총있는데? 권총 써보자 착! 와! 아! 안 돼! 헤베이 약한 키 오 아 이걸 써야 이제 약한 물체도 할 수 있구나 와 근데 데미지가 권총이 사기인데? 업그레이드 하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동에 대가 에리암은가? 7L 데미지 에너지 없뇨? 아 이거 점프네 이거 하면 이제 그 뭐냐 권총 있었던 곳으로 들어갈 수 있나봐 넉백 증가? 넉백도 좀 필요하긴 한데 하나 할까? 하나 하자 잠깐만 이제 뛰어야 돼 어 뭐야 구르기가 있네 오 야 이거 출혈을 출혈을 주네 오 야 뭘 되게 많이 열렸다 가자 레이 슈퍼마켓 시작 일단 달려 죽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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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냉이 터무게 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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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일단 레벨어 시명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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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해봐야 되나? 이게 관통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? 나비킥!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여기 봐 나비킥을 여기다가 해볼게요 나비킥! 우와 야! 360도 나비킥! 일단 일단 날려 날려 타격범위 무기대미지 타격범위 근데 얘 비무장인데? 벌써 깨졌네 때리고 탁탁탁 어 얘 뭐 얻었는데 어 야 레포드 이거 뭐냐 6개 수집하면 뭐 있나본데 잽 날리고 돌려버리기 잽 날리고 돌려버리기 오케오케 속도 민첩 범염성 이동속도 하나 올리고 나비킥 내리고 나비킥 나비킥 좋다 일단 하나 날려 어 뭐야 이거 여러번 쓸 수가 있네 아하 아하 오야야 돈주는데 이거 잠깐만 어 출혈대미지 꼭 관통 10% 지르기 초소탈키 이거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요렇게 붙이자 아하 어 재생 하나 할게요 재생 오 재생 오 괜찮은데 오 오 나비킥하고 엘보울로 때려버리고 깨졌지만 괜찮습니다 하 아 나비 오 오 오케이 어 강건함 차단 확률 나비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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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이거 해야 돼 때리고 나비킥하고 엘보울로 한 대 때려 하고 나비킥하고 때려 한 대 때리고 한 다음에 하 때리고 나비킥 한 대 때리고 나비킥 한 대 오케이 케이스 바로 열어주고 좋은거 제발 자석 자석도 나쁘지 않습니다 뒷자루 이런거 작은채는 여러 번 던질 수가 있네요 깨졌어? 괜찮아 많이 먹었어 어 훅 돌려차기 복부 잠깐만요 콤보데미지가 있겠는데 이거 보니까 복부치기 은근 나쁘지 않아 훅 훅 훅 안해봤지 나 이거 제비지 훅 해보자 이걸 여기에다 하고 땀 차 차 탁 일단 와 와 현금인치료 부실수가 있네 이것도 부실 수 구르기 생겼다 여기 뭐야 구르기 아 엘코드판 생겼고 탑 툴 탑 탑 하 나비킥 자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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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새로운거 매의 무리 하나 오케이 이 정도만 하고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원래 여기 그거 있었는데 사라졌네 찍히는거 오우 넉백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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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운의 동전 치명타 아 치명타 오케이 깨졌어? 괜찮아 우리에게는 바게트가 있다고 바게트샷 진짜 거의 다 모든게 물건이 되네 와 다 던질 수 있는데 이거 맞아? 뭐야 뭐야 물 잡은거야 하 너구나 뭐 날리는 녀석이 아 자 땅 벌써 깨진다고? 어 방경 45 45 출혈 밀치기 밀치기 아 아 아 야 이거 하나 만들어보니까 쩌네 아 자 간다 플라밍고 호호 아 아 아 나갈 데가 없어요 어 날려 하나 둘 어 날려 짠 짠 짠 짠 그 다음은 타격범위 무기 데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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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릴게요 데미지 데미지가 이제 좀 노력해 짠 짠 아 오 아 이렇게 이거 좀 부셔서 먹고 이거 뭐야 우와 미쳤다 이거 뭐야 겁나 세네 이동속도 주변 밀쳐봐 속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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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속도가 빠르니까 그냥 달리기만 해도 된다 던질 거 다 던져 아 이럴때 뿅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어 아 이거 하나 없지 이거 하자 앞손 찌르기 이거 이거를 여기 뒤에다가 묻히면 끝이다 됐다 아 와와와와와 와 안돼 안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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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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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다넘노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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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시 와아 그냥 죽을 뻔했네 와 다닌 우아 이건 밥 이건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참 login 그럼 깊 müsste 그럼 이게 아니 지금 좀 타며 치명타 오 엘코어트반 여기 있다 이거 먹어 오 돈 준다 돈 준다 돈 돈 돈 맛있는 돈 오 오 그렇게 이거 플라잉 리킥 잠금해야지 오케이 이제부터 HP 보유 늘리면 이거 되나? 오 야 피 늘어나네 앞으로 이거 해야겠다 오 야 야 돌진 뭐야 오 야 뒤로 빠지네 하나 둘 셋 나비킥 오케이 오케이 오 이제 좀 그 뭐냐 차분해지고 있어 지금 쟤 가지고 있는게 킥이랑 훅이랑 잽인데 잽 하나 올려야겠네 이거를 같은거를 이제 낄 수가 없으니까 여섯개라서 아유 이제 자리가 안남아가지고 다른거 못끼어 오케이 자 뽑기 가자 행운 행운 괜찮아 없는거 보다 안나 잠깐만 오 야야야 막 날려 자 기다렸다가 잽 후 하고 나비킥 우와 나비킥 짜사 올리고 짱 후 우와 나비킥 짜사 오 야 이제 좀 길이 막혔다 지금 밀체 차단 행운 올려 행운 행운은 위로 빠질게요 위로 한 대 때리고 와와와와와 안돼 안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 한 번 더 하고 셋 빠져 와와와와 안돼 안돼 돌리고 둘 셋 넷 와 잠깐만 길이 없어 길을 뚫어야 돼 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와 이렇게 타격데미지 타격데미지 올리자 이게 낫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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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했다 오케이 넷 하나 셋 넷 다섯 하나 넷 나비키 짱 하나 둘 셋 넷 나비키 짱 하나 둘 셋 넷 나비키 파고 도망가 이거 때리면서 도망가야 돼 죽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날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셋 하 일단 구분 우와! 길! 길! 길 뚫어야 돼! 와 이거 너무 많잖아 와 9분 34초? 잘했네 구르기 오 이제 이거 넘어갈 수 있다 이거 뭐야 이거? 36000? 자라나마라 무도가 자 일단 데미지 올리기 거미 증가 넉백 하나 넉백 하나 할까? 무기데미지 그 하나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살아남아라 무도가 카라데스 서바이벌 해봤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! 바이바이!